1.1.2.1 3.1.2.1 우와! 첫 대결에서 표가 질 가능성도 그래도 좀 있었는데 아! 아! 아, 이런맥 찍을 것 같거든요. 아, 두 모으실.. 아, 쉽지 않네요. 정세도 체력 많이 떨어졌고요 안으로 들어온 거 확인 방금도 정말 눕힐 정도로만 딱 쏘고 빠지면서 다음 상황에 대비합니다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팜빗입니다 디이노 못 올라가죠? 머리 보여요? 스페로 언더스로우 아 엠텍스토맥스 빠져나가네요 불붙은 키라부이 아 스페로우 이제이가 또 잡혔습니다 다나와의 득점 아 이거 뺏겼나요? 키라부이 아 뺏겼네요 디지구팔이 가져와요 아 에란겔의 디지구팔 득점하는 거 보세요 지금 스페로우드 기절이고요 계단 위쪽으로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제니스 데미지 들어갔고요 자 주방 쪽에 던져서 함부로 우와 이게 에란겔에서 에이티에이 라베가 좀 1점도 가져가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요 중앙 쪽에 인구 밀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자 낙가먹기 다멍기야 낙가먹기 낙가먹기 성공인가요? 기다리고 있어요 236 236이 와요 슬피아 잡혔고요 듀어보이 너도 순진해요 아하 치고 지나갔지만 이거 회복할 수 있죠 네 젠지가 GNGB 쪽으로 붙어요 여기 중요합니다 이 장면 정말 중요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접었고 뒤통수 안받았어요 자 인샷 쥬드 오동재 에스터 기절 자 로키가 한번 버티나요? 와아 GNGB가 젠지를 쓸어버렸어요 함락 시킵니다 물론 GNGB도 데미지가 있긴 했지만 그리고 건물을 뚫어낼 수 있을지 아프리카 프릭스 네 오 예전에 이거 소리듣고 이 킬 대단하네 들어왔어요 와아 정말 부드럽게 위치 1 남았습니다 화염병 화염병 수류탄 근데 이건 다나와도 응전을 하며 어어? 자 방 속에 들어가서 네 한번 버티는데 성공하는 아프리카 프릭스인데요 아 카드 기절 그렇지만 이건 좀 다나의 입장에서 충분히 걷어낼 만한 상황으로 보였었는데 히카리가 살루트 기타 시켰고요 네 선광탄 뿌려놓고 러쉬 해야 되는데 하이 샷 백업 뒤쪽에서 담벼락이 와 렉스 그런데 또 죽어받았어 장군멍굿 한시야만 남았어요 한시야랑 렉스 또 한시야 한시야 렉스 원 모을 오 오 위험했습니다 렉스 화염병 선광탄 아 선광탄 창틀을 맞고 나옵니다 화염병도 없고 수류탄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물자를 모두 다 쏟아내면서 와 그 상황에도 확정킬 네 여기서 승리를 하면 한시야를 오 와 렉스가 승리를 합니다 렉스 이거 서로가 헤드라인 노리면서 들어갔던 건데 네 특히 뭐 OPG EMP 되게 사격당할 수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아 예 킴파루츠 정의 그래서 담원기아가 올라가지 말고 플랜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언패물 형성으로 감히 다나와가 우리를 못 때리게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와 살루트 와 살루트 수류탄 스타로드 기절 어디 있는지 보인거 아닌가요? 멜로포 확킬이 또 났습니다 자 보이죠 보이죠 와 살루트 느낌있네요 아니 전시에서 상대기 너무 자신감 있는거 아니었나요? 야 킬포인트 다 먹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거까지 가져갔다가 아 렌더가 가져갔네요 이건 뭐죠 티온과 EM텍스토맥스 자 이건 작은 화면으로 나오고 있죠 능선 넘나들면서 티온도 한번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다른 팀이 계속해서 관여하고 있어요 아 근데 스타로드가 윤종과 피키를 기절시켰고요 자 선장님 한번 힘을 보여주나요? 자 에더까지 정리 윤종을 잡아냈습니다 달루트만 남아있는 상태 다나와이 스포츠를 위험해요 난죽팩인가요? 아니면 오히려 아웃서클로 나가는 과감한 판단? 데미지가 그런데 아 이건 아니게 자 과감하게 승부 걸었습니다 진짜 과감하게 가는데요? 네 아 근데 안 되는 건 안 돼 뭐 이런 느낌인가요? 세팅 정말 잘한다 다문기야 다문기야 퍼펙트 진짜 다문기 디펜스 수비 너무 좋아죠? 그렇습니다 그물을 진짜 잘 칩니다 네 얘네 들어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기다리는 느낌이었어요 자 쩐난 쪽으로도 수리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다문기야 또 인디고가 밖으로 나가서 아 무슨 야 다문기야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진 않아요 역시 강팀이에요 날개를 부숴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 다문기야 자 3렙 헬멧 들고 있죠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앉은 그 지형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적을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라인 싸움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거의 다문기야 다문기야 상대의 의도를 잃었어요 자 의도를 잃기는 한데 승률이 굉장히 좋은 라인 싸움이거든요 네 케일도 접근 와 은동도의 수류탄 폭격하면서 폭격하면서 이거까지도 케일까지 완벽한 승리 다문기야 와 와 할렐버린 YANNPB